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 타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제작된 7시 이해를 위해 전쟁을 다가오는 중입니다.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는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는 중입니다. 에바 야 에바야 에바야 자리야 그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두세요? 그냥 잘 드니까 잘 드는 겁니다 그냥 잘 드니까 잘 드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조합 에바하지 않나요? 아니 할 수 있어 아니요 괜찮은데요? 이거 탱만 그 메인 탱으로 하면 안 될까? 어 안 돼 이거 관리면 안 돼 뭐야 메르스인가? 야 뭐야 왜 왜 왜 야 5힐 5힐 뭐야 저기 아니 야 망이면 어떡해 아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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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뭐야 저기 금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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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저거 자리야 나왔어요 저게 리포다 잡았다 이거 바로 가요 이거 야 들어 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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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인트 있잖아 들어가 와.. 이게 죽었네 아니 야.. 아니 여기 들어가 리코거든요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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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보라.. 눈 보라.. 아직 안 됐어 리코 위에 있다 계속 눈 보라 찼어 눈 보라 찼어 묶기만 하면 돼 어.. 진짜? 이거 왼쪽 갈까요? 매크리 있는데 정병? 왼쪽으로 작은방 왼방 왼방 고 왼방 가서 힘싸움 하죠 매크리 있으니까 이거 갈 때 혼자 먼저 나가면 메이한테 기억당해요 여기 입구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돼 라인 어디 갔어? 몰라 힐 맨 많은데? 이거 살 수 있나?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라인아 니 값 그만해 가자 다시 엠방? 다시 엠방 고 아프잖아 어 고고고고 이거 매크리 올 때 안 죽게 조심해 오케이 메이 옆에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거 망크 있어 망크 잘 막아라 으 Pole 잘진다 오 Army 배포 깔다 아 깔았어 깔았다 여기, 너 이제 가면 좋겠어 뭐 있어? 야 뭐야 이거 다 알았다 다 알았다 잡아 아 힐뱅 뭐야 아 이거 매크리 말고 아 이거 아깝다 아 위에 아나 있어 위에 아나 있어요 그냥 아나 아나 헬벤 아나 헬벤 매크리야 매크리야 위에 아나 있어 아아아아아아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윽 으흠억 흠흐흐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얘들아 아 얘들아 아 근데 원퉴 원퉴 투이로 투이로 그잖아 아흥 그 자리야 원퉴 또 좀 에반받지 않아요? 아니야. 조합은 중요한 게 아니야. 조합은 주력이 아니라고? 아니야. 문제 없어. 우리 잘했어. 아누비스 필드 돌킥 얼마나 있는데. 너무 앞에는 힐 안 돼요. 린비스 필드. 그것만. 나인 자리야. 야 이거 누구야 저거? 아 제발. 2층 올라간다. 2층 올라간다. 이수 키고 헛덩트 해나. 브리기테 기절 조심. 린비스 필드. 아니 이거 뭐 어떡하냐고 이거를. 시원 치트 키스님. 힐 또 바꿔줘 제발. 제발 제발 제발. 내가 라인할까? 네. 네. 아니요 이거. 다 오른쪽 가야 다 오른쪽 간다. 야 막았어 반반. 어 막았다. 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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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눈보라 대박이야. 야. 야. 야 feena 수락 Band filled My Defense. 야 뭐 이날 궁 사 eve 했어? 아. 나이스. 야 밥을 할 수 있어. 이거 아이라 틀미 올 거야. 와 이낸가 어디로 오지? 정면 정면. 정면. 엄마. 누웠다 누웠다. 라인 짤! 라이스! 제네타 P1인데? 아깝게.. 여기 힐.. 힐.. 힐 안.. 힐 안 돼.. 허들 힐 안 되고.. 야 뭐야 뭐야? 와.. 자리에 미쳤는데? 왼쪽 제네타.. 얘네 왼쪽 간다 왼쪽 간다! 나이스! 뭐야 저거 뭐야? 야 그냥 도와 낄게! 야 그냥 도와 낄게! 야 그거 써야 돼? 아 힐.. 아.. 짤 짤.. 아이쿠 안 쓸라인데.. 힐 빠졌다.. 자타 빠지고.. 그 다음에.. 콜 빠지고.. 안 빠졌다.. 오른쪽 간다.. 지금 낚시하고 있어.. 오른쪽 갔다.. 예.. 막았다.. 메이가 막았다.. 있어? 예.. 오른쪽.. 얘들아! 야 라인 올릴게! 야 메이가 잡아야 돼 잡아야 돼! 막아놨어! 나이스 나이스! 며칠 왜 덕에 메이.. 또 어떻게 배 Geez may.. 대기 와 이불 떠받았어 얘 낚시한다 오른쪽 갈지, 전면 갈지 오른쪽, 오른쪽 나 벽 질게 나 벽 대기 중 간다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집중 안 하면 못 밀어 집중해야 돼 이거 아직 민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라이프 운 괜찮을 거야 모르겠다 어 이겼다 이겼다 와 이거 또 왕박 가장 하겠는데 뭐해서 다 붙는 바 같고 야 너 플레그 세우지마 어디지 어디지 오른쪽, 오른쪽 모션 오른쪽, 오른쪽 모션 오른쪽, 오른쪽 갈랐다 나이스 야 덮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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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덮쳐 안 덮쳐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와 자리야 개 빨개 고추장이야 고추장 와 우리는 파라 고추장 저기 빨간 고추장이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위 1쪽 어 아 얘네 또 또 또 오른쪽 야 부리 혼자 부리 혼자 나이스 야 앞으로 와라 야 앞으로 와라 야 지금 이거 6대 5야 야 라인 혼자 라인 혼자 잡아 나이스 가자 가자 6대 4다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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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단하네 야 빌벼 빌벼 은혜라 수고했다 에어 고생했어요 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